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이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빠르게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안정적인 임대수익 후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투자는 그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비로소 투자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임대를 놓고 수년 후에 부동산을 매도할 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및 입증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사고 다시 팔 때 금액의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및 경매 투자를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세금을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은 늘 말씀드렸듯이 번 돈의 일부를 내는 것이고 번 돈이 작으면 세금도 작아집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적으면 적고 수익이 크다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을 팔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기보다는 유한하게 세금에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금 관련된 법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매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대처하고 벌면 낸다는 마인드가 좋습니다. 다주택자를 옥죄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생겼듯이 이 또한 언제 다시 사라지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정도로 대략적인 방법만 알아두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계산과 공부는 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했을 때 체크해도 전혀 늦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1억에 매수해서 2억에 매도를 한다는 가정하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기 위해 사용한 부대비용인 필요경비는 2천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필요경비로써 예를 든 양도차익은 계산하시면 8천만원이 됩니다. 이 8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양도차익이 바로 양도소득세는 아닙니다. 이 8천만원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럼 일단 양도차익이 적어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바로 필요경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필요경비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기 위해 사용한 부대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법무비, 중개수수료, 샤시비용, 보일러비용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득세법 기준으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내용입니다. 필요경비는 다음 각 코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본래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 그리고 계량, 확장, 증설 등이 이에 속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계약서 작성비용, 공중비용, 인지대 및 중계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왼쪽은 인정가능항목, 오른쪽은 인정불가항목입니다. 먼저 필요경비, 인정가능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베란다 및 방확장공사비용, 샤시설치비용, 보일러 신규교체비용, 상하수도 배관공사비용, 재건축부담금, 엘리베이터 설치비, 소유권 관련 소송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비용, 경매취득시 유치권 변제비, 대학력이 있는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인수금액, 이것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잘 모아주셔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른쪽은 필요경비인정불가항목입니다. 도배장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싱크대, 주방기구비용, 외벽도색비용, 고가샹들리에비용, 보일러수리비용, 보일러는 신규로 교체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페인트 및 방수공사비용, 은행대출관련 감정평가비용, 연체이자비, 취득세 연체류, 타일 및 위생기구 공사비, 매매해약위약금, 정화조 교체비용,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인정불가항목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랜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보유 부동산의 지출을 두가지로 봅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지출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고, 수익적 지출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단순히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지출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필요경비인정항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빌트인 가전제품이나 중문설치비용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정이 안되는 필요경비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배, 장판비용입니다. 하지만 자본적 가치와 수익적 가치, 즉 인정, 불인정, 필요경비를 나누지 말고 무조건 지출 영수증은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는 예전에는 지출 흔적만 있으면 경비로 인정해 주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2018년 이후에는 금융거래 기록이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흔적이 남아있는 계좌이체 등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은 잘 보관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세금이 일반과세가 6에서 42%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3주택자는 중과가 됩니다. 그럼 이런 3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제일 많이 내는 경우 최고세율 42% 플러스 중과 20%에서 62%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번 돈의 일부를 내는 것입니다. 62%가 되더라도 그냥 내시면 됩니다.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기 싫으시면 안 팔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저의 견해는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낼 수밖에 없고 너무 아까워하지 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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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